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여름 시즌 멘탈 관리법 캐스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물리선생님이 이런 캐스트는 잘 안 찍는데 여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수학원에서 10년가량 수업을 진행을 해서 수업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제수생들, 특히 기숙학원도 마찬가지고 제수생들이랑 상당히 좀 많이 부딪히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지 데이터 애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과생들로서 고민들 그리고 물리가 또 남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남학생들로서의 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뭐 사실 뭐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그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구성원들은 좀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는 있잖아 할 수는 있잖아 잘 감정이입은 안 되겠지만 좀 편하게 들어달라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무슨 심각한 얘기라는 건 아니잖아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퀘스트를 찍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인생의 3대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대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3대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대부분 고3이나 재수 생활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나중에 돌아보면 아주 힘든 시기였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고 오늘이 7월 25일인데 7월 25일인데 날짜 보니까 한 11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다 다음 주만 돼도 이제 딥 마이너스 100일 100일 퀘스트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100일 전에 어떤 학습에 대한 것보다는 더운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25일인데 23일 그저께가 대서였어 대서 대서가 뭔지 알아 대서 좀 어려운데 큰 대자에다가 더울 서자거든요 대서 아주 더운 절기로 본다면 가장 더운 때가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진짜 지금부터 이제 막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 밤에 열대야 시작되고 장마철이어서 여러분 후텁지근하고 오늘도 좀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그런데 막 더워 습도가 77%에서 8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쳐요 그렇죠 아무리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 있더라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나가면 또 막 확 이런 느낌 그렇죠 기분이 좀 다운되고 그런 게 바로 지금부터 7월 20일 오늘 25일인데 대서가 23일이었거든요 23일부터 이제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특히 6월에서 9월 평가원 6평과 9평 사이이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재수생들이 또 그때 약간의 슬럼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초가 되면 D-100일이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학생들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세 가지만 얘기할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지겹잖아요 첫 번째 자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수능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수능 시기에 수능 날 차고 가는 시기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이 D- 며칠 D-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능 시기는 계속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수능 시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 매간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다른 사이트 보면 이제 D- 며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수능에 이 D-Day가 있잖아요 이 D-Day 이 D-Day 카운터가 있는데 이 D-Day 카운터에 대한 감수성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이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가서 100일이 지나고 99일 남고 98일 남고 97일 남고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감수성을 줄인다면 거부감을 좀 줄여줘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거부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나한테 화낼 일도 있었어요 여학생 중에 하나가 한 4, 5년 전쯤에 야 이제 니네 90일 남았어 다음 주에 갔을 때 야 너희들 만날 때마다 7일씩 날아간다 오늘 83일 남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날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매주 와가지고 날짜 얘기를 하냐 나한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돼 자기는 그래서 그걸 좀 고치라고 했어 들을 때마다 이런 애들 있잖아 어 100일 남았어 헐 철렁 헐 어떻게 해 미치겠어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잊어버리는 게 좀 날짜 가는 건 뭐 당연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줄일 수 있거든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 그쵸? 근데 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불안감을 가중시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이 100일이라는 게 그냥 날짜로 오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되게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되게 긴 시간입니다 100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너네 여름방학이 100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길겠어요 어? 너네 그 여친이나 남친 만나가지고 100일이 될 때까지 사귀어본 사람 손 들어봐 물론 있겠지 있겠는데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사실 생각보다 100일까지 가기도 좀 힘들고 그게 또 되게 긴 여정이에요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1년이 벌써 다 지났어 상반기 6개월이 다시 금방 지났어 그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이 뒤돌아봤을 때 빨리 갔다라고 딱 군대 생활 거의 2년 6개월인가 했는데 금세 지나갔어 지금 보면 한여름의 꿈이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제발 좀 날짜 볼 때마다 철렁철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 남아있는 거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자꾸 여러분들이 뭐 그 날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만 생각이 나잖아 되어 있는 건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잘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그거 생각도 안 나고 안 된 것만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내가 100일 동안 할 수 있을까 자꾸 이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 얘기를 해주면요 못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할 수 있는데 자꾸 할 수 있을까 날짜를 보면서 이만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 70일 60일 50일쯤 가면 아 남은 거 50일 동안 못 하겠다 나는 못 할 게 뻔하다 그러므로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진 않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보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건 안 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다 어차피 50일 나 할 거는 많아 어차피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 이게 50일 안에 그럼 어차피 안성되지 못하고 수능을 보러 갈 거라면 그럼 내가 해서 뭐 하나 가장 나쁜 마음가짐 현장에서 몇 번 얘기하는데 완성된 상태에서 수능 보러 가는 애가 없어요 제가 뭐 서울대 연대고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다 가는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개둘도 수능 전날 다 안 되어 있대 안 되어 있다고요 나 수능 전 과목에서 두 개 틀린 애가 하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녀석 전주에 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이번 주에 또 틀렸어요 전 과목에 두 개 틀리네 나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잘 보는 수능 잘 보는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도 수능이 임박했을 때까지 무언가 다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대 못 가고 스카이 못 가는 애들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다 됐다 착각인 거죠 열심히 하는 와중에 수능을 보러 가는 거지 막 하다가 보러 가는 거지 다 끝내고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마음가짐부터 고쳐 드세요 알았어요? 고쳐 먹으셔요 그래서 이 디데이에 대한 불안감 디데이 카운터 특히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거였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성취를 하고 못한 건 다음날 다시 계획을 세워 성취하고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돼요 하루의 성공이 뭐요? 1년의 성공이 된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불안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면증 이게 제일 위험한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불면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요 여러분들 불면증은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이 지금 7월 말인데요 7월 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100일 지나고 이제 99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못할 것 같다 미치겠다 특히 재수하는 애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겠어요? 되게 재수하는 애들은 마음이 좀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안감까지 중첩되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불면증 생기고 불안 증세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잠 안 오면 밤에 공부하면 되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 진짜 잠 안 오면 오 좋네요 공부하면 되죠 공부가 안 되는 불면증이에요 공부가 안 되는 불면증이에요 절대로 그거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도 고3 때 그랬지만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먹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들은 저는 제 때를 돌아보면 거의 불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그게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자 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믿는 거 있죠 그 믿음 그 믿음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하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좋아 특히 입시라는 거는 막판으로 갈 때 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죠 운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이 작용을 해 운이 작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점수는 그래서 100일 110일 남았지만 지금 생각해 110일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고 있잖아 입시의 성공은 입시의 성공이란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만 성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꿈이 되게 클 수는 있지만 그걸 꾼 큰 꿈을 향해 가다가 차선책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또 무조건 나쁜 선택이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향해서 가다가 연고대에 합격했다 그걸 또 실패라고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부 학생들은 연고대가 자기한테는 자기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 재수를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잘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만일 그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가다가 연고대를 간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근데 만일 그 학생이 100일, 110일 전에 그 당시에 6평 성적 가지고는 연고대를 갈 수도 없었어 실력 자체가 서성안이야 학교를 서열하여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입시 상황에서는 서성안인데 자기는 서울대 가겠다고 투과목까지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데 못 갔어 결국 연고대를 갔어 성공한 거죠 근데 만일 지금 내가 서성안인데 이 정도만 그냥 유지하다가 서성안 가자 서성안이 나쁘다는 학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그냥 적당히 유지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랑은 그 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성안도 못 갔을 수도 있어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높은 이상을 갖고 꿈을 갖는 거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니대학습지 선배들도 목표를 엄청나게 높이 잡고 결국은 못 가잖아 그랬을 때 그 엄청난 그 목표를 후배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애들도 저 강의 이제 새롭게 개강하고 이러면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목표대학 어떻게 됐는지 좀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 애들이 있어 왜?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데를 가고 싶은 거야 쪽팔린 거지 딴 애가 보면 야 니가 이럴까 봐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되든 안 되든 그때 차선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게 성공일 수 있어요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가능충이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능충 일단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말이죠 할 수 있다 좀 식상하긴 하지만 하면 된다라는 긍정 그렇죠 가능성과 긍정의 마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항상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을 지탱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앞에 책상에 좀 써서 붙여놓고 조금 이 여름을 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 좀 잡아주시기 바라요 이 두 가지를 사실 얘기하고 싶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멘탈 관리긴 한데 이 멘탈을 담는 그릇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렇죠 체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멘탈 관리는 아니지만 몸이 망가지면 멘탈도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니네가 뭐 망가져서 몸이 어디 아프다 그래 봐요 멘탈이 제대로 붙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다 한 60일 남았는데 오른팔이 부러졌다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학생들 중에 구평쯤에서 오른팔이 부러진 애가 있었어 오른팔 부러져가지고 손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깁스를 해서 글씨를 잘 못 쓰는 애가 있었는데 꽤 오래전 학생인데 이렇게 편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수학 문제도 풀더라고요 수능 때까지 이거 차고 있었어요 근데 잘 봤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모두 걱정했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지금 팔이 부러지면 어떡해 그 오른팔이 근데 꼽아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하더니 마킹도 하고 다 해서 시험 봤어 몸이 나빠지면 안되지만 나빠졌다고 했을 때 멘탈을 날리지 말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 학생이 얘기를 좀 해주는 거고 몸의 관리를 좀 해주시는데 덥잖아요 지금 많이 더워요 많이 덥고 더운 거 플러스 습도까지 아주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고 여름을 잘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까지 쌓으려면 사실 매일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이것만 좀 하자 한 달 한 달만 운동해 한 달만 운동하고 달리기만 해 많이 바라지 않을게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 한 달만 한 달만 여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력을 좀 해놓으면 이게 수능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 안 했던 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안 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 유산소죠 유산소 유산소를 하는데 땀을 흘리는 유산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 스웻 매우 중요해요 이건 좀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피, 땀, 눈물 이런 걸 흘리면서 수능까지 많은 땀을 흘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제 피지컬 땀을 말하는 거 여러분 땀이 많이 나는 시기이긴 한데 이때 달리기만 하면 땀이 나겠죠 어디든 러닝머신이든 헬스장에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아파트에 또는 요즘에는 또 옆에 조깅로가 대부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구실 옆에도 조깅로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약간의 숨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정도만 달려주기만 하면요 일주일에 뭐 주 5일 정도? 오전이 가장 좋지만 아침이 가장 좋지만 아침 아침이 안 된다면 저녁도 괜찮아요 저녁에 너무 빡시게 하면 안 되고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면 공부하면 되잖아 자꾸 이러지 말고 다음날 영향을 끼치니까 아침이나 저녁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만 안 되면 저녁이라도 30분 정도 주 5일 정도 아이 아니야 좀 빡시게 해 주 7일 해 한 달만 한 달만 해 한 달만 한 달만 유산소 운동 좀 하면서 땀을 좀 흘려 아침에 땀 흘리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하면 진짜로요 멘탈 나갈 애들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땀이라는 건 참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이 그지 같으면요 멘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알겠지? 예 저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었죠 그쵸? 물론 바쁘면 저 같은 경우에 직업이 이렇다 보니 직업이 이렇게 이렇다 보니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 나이 들어서 좀 오랫동안 PT도만 100회가량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그리고 혼자서 운동도 몇 년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욕을 좀 해 줘라 해 줘 여름 동안만 해 그러면 이제 여름이 딱 지나고 나면 안 해도 돼 수능 볼 때까지 그 체력 가지고 가는 거야 여름도 젊잖아 알겠죠?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하나만 부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PS 이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고 PS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이 카페인 카페인 저는 이제 좀 제가 카페인에 좀 예민해서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하는데 카페인이 잘 받는 사람일까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다음날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당일날은 괜찮은데 다음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좀 해야 돼요 바이오 리듬을 조절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오늘 너무 피곤한 거야 피곤한데 내가 만일 낮잠을 좀 길게 잔다거나 이러면 리듬이 깨지겠죠 오늘 밤에 또 밤에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다음날로 또 이어지겠지 이런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활용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짧게만 얘기할게 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 그럼 오늘 낮잠을 자고 이러면 깨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카페인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쵸? 좀 센 걸 먹을 수도 있고 약한 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좀 막고 낮잠을 막고 그날 밤에 일반적인 리듬이 맞는 시간대에 다시 잠을 자기 위해서 카페인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도 있잖아 매일매일 카페인을 섭취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뭐 핫식스라는 거 말해도 되나? 핫세븐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박카스라던가 핫식스 커피 별다방 커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계속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계속 먹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지기를 좀 갖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뭐 여러분들이 한 5일 먹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잠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좀 단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커피를 마셔서 잠을 좀 줄이고 내일도 이렇게 5일 6일 가게 되면요 7일 차쯤 되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좀 잠을 자줘야 되는데 이게 막 7일, 8일 계속 카페인을 고함량으로 계속 먹으면 하루 그 섭취 권장량 권장량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400mg 이하거든요 400mg 근데 400mg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 제가 볼 때는 한 300 넘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운동할 때 카페인 알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 운동가방에 카페인 알약이 들었거든요 카페인 알약을 4등분 해가지고 피로에 따라 먹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저는 대부분 음료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대부분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별다방에 톨 커피 같은 게 한 150ml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란데가 한 225 이쯤 되어 있고 니들이 가끔씩 먹는 그 악마의 우유 있잖아요 스노피 237인가 그러잖아요 240인가 6바퀴 어마어마합니다 그란데 사이즈 커피랑 거의 똑같은 게 그거고요 생각보다 바카스나 핫식스나 레드불이 요즘에 함량이 되게 적습니다 걔들은 함량을 처음에는 세게 냈었어 우리나라에 근데 한 번 먹고 하루에 잘 안 먹으니까 줄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바카스나 30밖에 안 되고요 핫식스 60 레드불도 60밖에 안 됩니다 사실 뭐 니들이 그 별다방에서 그란데 커피 한 잔 먹을 걸 가지고 그 정도 카페인이 레드불 몇 개 핫식스 몇 개 먹어야 되냐면 4개 먹어요 4개 생각보다는 좀 적은데 이런 걸 좀 더 잘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몬스터 에너지도 요즘에 엄청 줄였어요 몬스터 에너지가 이런 건 처음 듣지 캐스트에서 몬스터 에너지가 처음에는 그 355mm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200이 넘게 있었는데 요즘에 100밖에 안 들어있어요 줄였죠 그거 한 번 먹으면 잘 안 먹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두 개 잘 안 먹고 이틀에 하나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사 속으로 좀 줄인 것 같아 잘 안 먹게 되니까 너무 함량이 높아서 거의 그건 미국인 사이즈야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너희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그 카페인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뭐 한 5일 정도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먹는 게 좋아 그럼 밤에 그때 좀 힘들거든요 그때 대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 숙면을 좀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카페인 활용을 해서 리듬을 찾는 대로 활용을 해주라 여기까지 할게 카페인 얘기는 좀 PS 출신한 거고 이 세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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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